정말 정말 쟁쟁하네요. 누가 받아도 이상하질 않아요. 저도 어느 분이 수상하실지 정말 궁금한데요. 발표해 주세요. SBS 연예대상 우수상 버라이어티 부분 수상자는 두 분입니다. 골목식당 조보아 집사부일체 육성재 축하드립니다. 네 골목식동의 조보아 씨 그리고 육성재 씨가 축하드립니다. 네 진심을 축하드립니다. 상공호 씨가 제일 좋아하시네요. 아 너무 좋네요.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 우리 조보아 씨. 그리고 또 육성재 씨 집사부일체 골목식당 우리 제작진과 출연진 여러분들이 꽃다발 전하고 있습니다. 네. 너루가 사랑받는 프로죠. 우리 조보아 씨. 네. 네. 꽃다발 받으시고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. 네. 아 받을. 받을 게 많군요. 드릴게요. 우리 육성재 씨부터 먼저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. 아 아까 그 이기상 대화는 다르게 꽃다발이 너무 넘치네요. 그러게요. 네. 예.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. 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. 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.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. 진짜 제가 태어나서 받는 상 중에 제일 우수한 상인 것 같아요. 와 너무 감사드리고 아 그 집사부일체 최영인 국장님 이세영 피디님 이세영 피디님 김정욱 피디님 그리고 김명중 작가님 그리고 우리 소영노나 그리고 모든 작가님들 그리고 모든 제작진 분들 아 진짜 집사부일체에 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저희 집사부 팀에서만 밀고 있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시그니처 포즈가 있는데 그걸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알리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궁금한데요 어떤. 네 이런 데서 해야죠 또. 생방에서. 걱정되는데. 집사부일체. 아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 또 형들은 또 만족하네요. 또 잘했다. 감사합니다. 불안했는데. 자 우리 조보아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조보아입니다. 너무 과한 과분한 상을 제가 받아서요. 이건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골목식당 식구분들을 대신해서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. 저희 대표님 백종원 대표님이랑 김성주 선배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원 피디님 우진 피디님 황보경 작가님 해민 작가님 등 엄청 많은 골목식당 식구분들께서 진짜 방송이기 전에 골목상권을 살리고 또 어려운 사장님들을 도와드리려고 정말 발벗고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시거든요.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겠습니다. 저 또한 MC로서 좀 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